Z가 그레이트 아케인 저스크 이브 아머 딜러분들 N으로 워킹해야 돼요 지금 그로브 키퍼 엔게지 5,4,3,2,1 왼쪽으로 풀백 왼쪽으로 풀백 거려주지 마요 라커 요번에 안 썼거든요 알고 있어요? 네 머리 돌릴게요 머리 돌릴게요 괜찮아요? 자 5초 있다가 드론 페비메이스의 N 방향 워킹 5,4,3,2,1 N 방향에 헤빔메이스 N 방향에 헤빔메이스 웨스터로 뺄게요 웨스터로 뺄게요 웨스터로 뺄게요 이번엔 드베스터만 할게요 약대 거친 거 조심하시고요 샬로 샬로 박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터졌었어요 딜러들은 스피드 다 남았음 님들 텐커드만 푸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샬로 베드롱 메이스의 잉게이지 5, 저스티스 4, 저스티스 3, 저스티스 2, 저스티스 1 왼쪽으로 풀백 갈게요 이번에 포션 잘 드셔야 돼요 딜러분들 포션 잘 먹었는데 했다나 분명히 탱크 분들 조심하시고 푸쉬하네요 조심조심 덮이면 안돼x3 조심해 약개 거친 거 조심하세요 지금 약개 거친 거 조심요 오른쪽, 오른쪽 밑으로 조심 오른쪽 밑으로 조심 오른쪽 밑으로 조심 빼빼빼빼 좋아 푸쉬 푸쉬 들어와 있는 거 봐야 들어와 있는 거 인사이드 인사이드 5초 있다가 헬리오 형들도 끝나면은 푸쉬해봐요 오른쪽 푸쉬해봐요 N로 S로 갈게요 S로 잉게지 5,S로 4,S로 3,S로 2,S로 1,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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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갈게요 빌리는데 왼쪽으로 빼 상사님 나 찾아서 막아야 알겠죠? 다음번 페이크 할게요 저 8초 네 얘는 인기지 돌아에요 이제 네 상사님 지금 페이크인게이지 M방향에 앞라인 오 나이스 못 때려 했네 했어요? M방향, 그로브 키퍼 해 상사님 저거 헤비메이스 도와줘 아니다 아니다 천천히 할께요 그냥 다시 할께요 5 4 3 2 1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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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하나 뺄께요 웨스트로 풀 빼 손톱 돌아요 네 디펜서 한번 할게요 코션 잘 드세요 코션 잘 드셔야 돼요 딜러토 샤벅 도왔습니다 샤벅 복수 오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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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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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방향의 그레이트 아케인이요 5초 이따 갈께요 선 돌았나? 선 돌았나? 못나간 탱커에요 5 4 3 2 1 S 방향 S 방향 S 방향 S 방향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 로우 마무리 안되나 저거? 예 디페스키 다 빠졌어요 바삐 왼스트로 풀 빼? 왼스트로 풀 빼? 왼스트로 풀 빼? 선 또 돌아요 네 왼스트로 풀 빼? 왼스트로 풀 빼? 왼스트로 풀 빼? 탱커 왼쪽으로 뛴다? 보이죠 저거? 채팅 치는거 보이죠?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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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번 날려줘 지금 한번 날려줘 날렸어요? 애네 샬로아 킨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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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S 방향 갈께요 S 방향 S 방향 S 방향 니들 오른쪽 밀어봐요 오른쪽 밀어봐요 오른쪽 밀어봐요 오른쪽 밀어봐요 S 방향 S 방향 S 이계지 5 4 3 2 1 빛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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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머리 돌리고 바로 한번 떠받을거에요 머리 돌려 x3 머리 돌려 x3 디펜스 한번 하고 진영이 너무 부겨졌다 딜러들 런 스프레드에요 왼쪽 밑으로 왼쪽 밑으로 스프레드? 지금 들어오는거 카운트인계지 5 4 3 2 1 왼쪽백클리 빛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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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백클리 빛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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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 클리 저 루 마무리해봐 엥방향 일단 다 루에요 자 가식건amaz다운 가식건amaz다운 저희 S,S,S,SS 사우스로 빼요 사우스로 빼요 머리 돌리고 산산이 쿨 돌았어? 저 아직.아직 돌릴께요 저 온 온 온 아 오 빈, 오케 오케 이스트로 베이크 잉게지 5 4 3 2 이스트로 베이크 이스트로 베이크 초크 위로 올라와요 맞고 맞고 카운트 할거에요 자 다시 초크 쪽에 3 2 1 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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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로 조심 샬로 조심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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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러 4명 남았어요 상대편 딜러 4명 남았어요 푸시할게요 푸시할게요 네 괜찮아요 딜러들이 쿨이 안될거에요 지금 몇초 남았지 말줄 수 있나 채팅으로 말해도 돼 펀맨님 머리 돌리고 다시 초크로 올라갈게요 그리고 따라오는거 베드로게 5 4 3 2 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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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올게요 샬로 조심하시고 올라올게요 얘네들 뚫고 올라오고 하나 막아줘요 딜러들 더 나가요 딜러들 더 나가요 괜찮아요 얘네들 텀빠졌어요 푸시할게요 못나간거 지금 나갈라고 하는 탱크 인계지 5 4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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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아니야 베이크야 베이크 베이크 좋아 다시 5 4 3 2 1 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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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더 빼요 잘 흩어져요 이번에 포션 잘 드셔야 돼요 올라오는거 막을 수 있나요 이거? 못막죠 날로 한 번 날았어요 오케오케 갈 있는거 조심하세요 테리안서 가면 안돼 겨털님 몽클루님 글로 가면 안돼 어어 야 오른쪽 둘 사졌다 웨스트로 뺄게요 동그라미 차 1 웨스트로 빼요 웨스트로 빼요 몽클루님 뭐였어 펌아 저희 계속 화이팅할게요 SW로 나와주세요 웨스트로 지금 웨스트로 기께면 그 아이야 인계지 5 4 3 2 1 좋아좋아좋아 킬러 그아 다운 계속 화이팅하세요 뒤펜 준비해야 돼요 딜러들 그냥 도망가요 왼쪽에서 도망가요 계속 계속 내려가 여기서 왼쪽으로 꺾을거에요 알겠죠 왼쪽으로 꺾을거에요 감옥 기준에 왼쪽으로 꺾어요 퀴즈 깔아놨고 너무 좋아요 드롱 큐더블 쳐봐요 드롱 큐더블 쳐봐 지금 왼쪽에 인계지 5 4 3 2 1 딸피 딸피 배드록 딸피 내려갈게요 엉덩 내려갈게요 따로 박지마요 네 엉덩 내려갈게요 엉덩 내려갈게요 바닥에 돌은 좀 깔아주세요 네 엉덩 내려갈게요 엉덩 내려갈게요 엉덩 내려갈게요 엉덩 내려갈게요 엉덩 내려갈게요 저 샬로 조심 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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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 엉덩 버텼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른쪽으로 푸쉬하다가 왼쪽으로 가자 오른쪽 푸쉬하다가 맨 왼쪽에 있는 라이프커스 헬굴핑 엉덩 5 4 3 2 1 에스로 가이팅 에스로 가이팅 에스로 가이팅 머리돌리고 다음거에 끝내면 돼요 에스로 가이팅 선 돌았나? 지금 초크족이 모인거에요 지금 초크족이 모인거에요 가이팅해봐 가이팅해봐 gd 잘 깔아줄게 가이팅해봐 가이팅 들어오는거에요 3 2 1 나이스 좋아 나이스 죽였다 괜찮아요 이제 빼지마요 빼지마요 쫓아 로우는 마무리해요 시발녀들이 뭐 아이고 다 죽지도 않았는데 다 오케오케 그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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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